쌍방울 그룹이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주식시장에선 쌍방울 그룹주들이 일제히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쌍방울과 쌍용차 인수 주체로 알려진 광림은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쌍방울 관련조로 알려진 나노스와 IOK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자회사인 비비안도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날 쌍방울 그룹 관계자는 특장차 제조회사인 광림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쌍용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광림을 중심으로 그룹의 다른 상장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쌍용차의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에디슨 모터스는 2,700억 원 규모의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인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